내 루요 안아주고 싶다 내가 미쳤나 봐 구름아 구름아 날 감싸줘 나 당첨됐습니다 진짜요? 진짜요? 5억 이게 5억이라고 써있다고 당첨이 아니라 그림이 맞아야 당첨이거든요 복권 해본 적 없어요? 아휴 몸 말리는 재벌 마저 긁어요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지 안 된다고요? 아싸 호돌이 오늘 패배 잘 안 먹네 도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넘보는 빠르니까 아니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?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지 나요 이거 딱 몇 개 달았어요? 몇 개 달았어요? 10개쯤 달았습니다 어머 타자 왜 이렇게 느려 구름아 한세기씨 몇 개 달았는데요? 나 한 50개쯤 달았지 30개는 더 써요 한세기씨 정말 좋아요 곱하기 30 한세기 짱이다 너무 이쁘면 연기신 한세기 예뻐요 한세기 너무 예뻐요 누나 짱이에요 백면미인 한세기 짱 이쁘다 수염 난 결대로 볼에서부터 복 입추위 고기 웃으면 다 져요 오늘 안에 다 합니까? 네 금방 됩니다 다 하면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안 된 부분은 없는지 됐어요 잠깐만 됐다 이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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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